도쿄에서 남쪽으로 287km, 미쿠라 섬에서는 남동쪽으로 75km 떨어져 있는 태평양에 위치한 이즈제도의 화산섬으로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일본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3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47분경의 규모 5.1 진원이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본의 수도권인 가나가와 현 사가미만에서 지바현 앞바다를 잇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가미, 트로프 지진의 전조현상이 최근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2월 28일 도쿄에서 멀지 않은 사가미 트로프 근처의 이바라키현에서 연속 두 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3월 1일에는 역시 사가미, 트로프에서 멀지 않은 지바현 북동부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3월 2일에도 이바리카현에서 두 번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사가미 트로프 대지진과 관동대지진의 전조현상이 아니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은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지진 전문가들은 이곳 사가미, 트로프에서 1923년 관동대지진 규모 7.9를 능가하는 규모 8.5 이상의 메가톤급 강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의 지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본 수도권인 지바현, 이바라키현을 거쳐서 오늘은 동북지역인 후쿠시마, 미야기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길한 시그널은 또한 일본 도쿄도 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일본 이즈제도의 화산섬인 하치조지마에서 어제 3월 2일 목요일 오후 3시 47분경의 규모 5.1 진원이 깊이는 10km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괌에서 시작하여 북마리아나 그리고 오가사와 라제도와 이즈제도로 움직인 해저화산 폭발이 일본 수도권을 거쳐서 동북지역 후쿠시마를 강타한 후에 다시 오가사와 라제도를 강타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삼각형 패턴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후쿠시마 대지진의 불길한 시그널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의 수도권에서부터 동북지역까지 폐허로 만들 수 있는 동일본 대지진의 30배가 넘는 에너지를 가진 진도 10규모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매우 불길한 시그널의 일본입니다. 사가미 트로프의 폭발 징후는 몇 년 전부터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치소동입니다. 일본 수도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소동이 계속되었고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한 상태로 그냥 덮어버린 사건입니다. 사가미 트로프는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1923년 관동대지진의 진원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치소동은 최근 지진이 발생 중인 지바현 사가미 트로프 근처 미우라반도에서 요코스카, 요코하마까지 일본의 수도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도쿄는 바로 지척이고 후지산도 멀지 않습니다. 2월 6일 보름달이 뜨는 날에 터키 시리아에서 규모 7.8과 7.5의 연속 강진이 발생한 이후 중국 정부에서조차 그 영향이 중국에게도 올 것이며 3년 이내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중국에서 터키 대지진의 영향을 발생할 확률이 90%라고 공식적인 논문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논문에서 중국 정부에서 터키 대지진의 영향을 중국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터키 대지진 이후 곧바로 한국과 일본의 지하수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이 공식 발표가 되었습니다. 터키 대지진이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한국에도 터키 대지진으로 인하여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로도 해석이 됩니다. 7,400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터키 강진으로 한국의 지반뿐만 아니라 지하수 수위에도 영향을 받았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수영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박사 연구팀은 최근 발생한 터키 강진 이후 국내 지하수 관측정 두 곳 문경 강릉에서 지하수 수위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터키 대지진 이후 한국 지하수 수위에 7cm 상승한 뒤 여진 발생 후 3cm 하강했으며 강릉 관측정에서는 본진 후 3cm의 수위 상승을 탐지했다고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파에 의해 지하수가 있는 대수층 주변의 암석들의 압력이 가해지고 대수층의 압축과 팽창이 발생해 지하수 수위는 상승과 하강의 반복 현상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상북도와 강원도 지역에 지진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